50대, 60대를 위한 영어 공부 방법 여러분 한국말을 빠르게 바꾸는 연습 하지만 쉬운 것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매달다는 행이라고 해요 행 그쵸? 행의 과거형은 뭘까요? 바로 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코트를 건다 일단 내가 거는 거죠 I ha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뭘 겁니까? 내 코트니까? My coat 이렇게 나는 내 코트를 걸었어 한다면은 그렇죠 이 행이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I hung my coat 여러분 코트를 보통 어디다 거나요? 벽에다가 겁니다 나는 내 코트를 벽에 걸었어 주어 동사만 잘 만들면 돼요 내가 고른 거니까 I hung 뭐를? My coat 여러분 코트를 걸을 때 벽에 붙어있게 되죠 붙어있는 전치사는 온입니다 이 스파이더맨 보이죠? 이 스파이더맨이 온이에요 I hung my coat 어디다가? on the wall 벽은 영어로 wall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씩 접근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는 여러분 hit입니다 때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나 쳤어? 나 쳤어? 영어로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는 제가 do를 쓴다고 했죠 do 근데 쳤어라는 쌍시옷 시제가 과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 잘 생각해요 너 나 쳐? 단순 현재 나 쳤어? 과거 그래서 do가 뭘로 바뀐다? did로 바뀝니다 그럼 누가 때린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did you? 통사? hit not me 근데 이게 쉬운 말인데도 야 이게 나 쳤어? 지금 한 판 붙자는 거야? 한 판 붙자는 거야?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이 한 판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판 한 판 하면은 한 판 승! 이게 유도입니다 그러면 이 한 판 붙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너 나랑 싸우고 싶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움이라고 하죠 수거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단순화 시키는 작업 50대 60대를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너 나랑 한 판 붙자는 거야? 바꾸면은 물어보니까 두입니다 너는 원하니? you 원하다 그렇죠 동사 나오죠 여기까지 나가도 돼요 뭘 원합니까? 싸우는 거 fight 나와 함께 싸우는 거니까 with me 근데 얘도 동사 얘도 동사입니다 이 사이에 to do you want fight with me? you wanna fight with me? 이겁니다 이게 한 판 한 판 붙고 싶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쉽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너 어제 친구 만났어? 바꿔볼까요? 어제 친구 만났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만났어 이거 미연 만나 생각하면 안 돼 과거네 과거 빨리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did you? 이게 나아야 돼 만나다 meet 너의 친구 your friend 이렇게 자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뭐 meet을 쓰지 말라고 해요 자 이거 50대 60대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쉽게 가는 거예요 뭐 meet 대신에 hang out with meet up with 이런 거 쓰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워 처음에 우리는 만나다 meet이에요 맛있는 건 delicious 그쵸? 만나?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연습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did you meet your friend? 근데 한국어와 영어를 바꿀 때 한국어는 친구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숫자가 중요해요 자세히 세워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 만나 친구 한 명 만나요? 여러 명 만나요? 그건 여러분 주관적인 겁니다 한 명 만나면은 이렇게 friend 여러 명 만난다면은 friends 이거는 여러분 주관적으로 가면 돼요 친구 만났어? Did you meet your friends yesterday? 이렇게 나올 때까지 주말에 친구 만나? 이거는 여러분 did you 아니에요? 친구 만나라는 소리 만나 만납니다 자 얘는 과거가 아닙니다 보통 하는 거는 단순 현재라고 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did you가 아니라 do you 만나다 meet 친구죠? 너의 친구네 여러 명으로 할게요 your friends 주말에 on weekend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하루나 이틀은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근데 보통 주말에 만나는 거죠 일반적인 주말입니다 그래서 s를 붙이면 더 좋아요 근데 요런 건 여러분 나중에 해도 돼요 do you meet your friends on weekends? 이렇게 요거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spend 뜻이 뭡니까 spend 쓰답니다 쓰다 과거형은 spent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다라고 외우면은 모자를 쓰다는 쓰고 있는 상태예요 where where의 과거형은 were 이렇게 이거 뭐 동사의 3단 변화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나올 때까지 합니다 또 쓰다 편지를 쓸 수 있죠 편지 쓰다의 쓰다는 write write 과거형은 그렇죠 brought 또 쓰다 컴퓨터를 쓰다 바로 뭡니까 use 과거형은 used 이렇게 또 행동으로 뭔가를 쓰는 거 put on put on 가능하죠 과거형은 put on 이렇게 씁니다 쓰다를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또 맛으로 쓰다 뭔가 이렇게 한약 먹을 때 쓰죠 한약 쓰다 그 쓰다는 beater 한약이 쓰면 bet입니다 beater 그래서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비동사를 많이 써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spend 쓰다 이렇게 외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처음에 외우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이 쓰다는 한약이 쓴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시간을 쓸 때 우리는 spend를 씁니다 그럼 보세요 나 어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뺄게요 나 어제 돈 많이 썼어 그렇죠 I spent 여기까지 나와요 많은 돈 일단 막 던지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많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many 돈이니까 money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말할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우리 주눅 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대로 가는 겁니다 옆에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우리 아들한테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는 겁니다 I spent many money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돈은 셀 수가 없어 돈의 단위 원 달러 이런 건 셀 수가 있어도 그래서 얘는 many 보다는 much를 씁니다 근데 many와 much가 헷갈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거 쓰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a lot of a lot of 이게 제일 좋아요 a lot a lot 이 경상소 사투리로 child란 뜻이죠 a lot a lot 다 있네 a lot of 이런 느낌 I spent a lot of money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어제 돈 많이 썼니? 물어볼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제 돈 많이 썼어? 그렇죠 과거네요 Did you 동사 Spend 이게 나올 때까지 연습 많은 돈 a lot of money 나오나요? 어제니까 yesterday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는 주어 동사인데 너 어제 돈 많이 썼어? 썼어 과거네 Do you 가 아니라 Did you Do you 를 마시고 싶지만 Did you 과거니까 Did you 동사 Spend 많은 돈 a lot of money 어제 yesterday 어제 돈 많이 썼어? 되죠 어제 남자 많이 만났어? 마찬가지로 Did you meet a lot of men 이렇게 men 복수형입니다 남자들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많이 안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쉽게 얘기를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바꿔볼까요? 그 소식 들었어? 얘도 과거네 Did you 듣다라는 동사 hear hear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소식 서로 알고 있어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더 서로 알고 있으면 더입니다 뭔가 더 알고 싶어 서로 알고 있는 그거를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더예요 알고 있으면 더입니다 소식 뉴스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거 먹어봤어? 이게 뭐 봤어 나온다고 뭐 have 이렇게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뒤에 막 헷갈립니다 막 헷갈려 뭔 소리야 막 헷갈려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단순하게 가자 이번엔 have you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어봤어? 그냥 과거로 가세요 무조건 did you 다만 요거만 조심하자 우리가 먹어봤어라는 말할 때 eat을 쓰고 싶습니다 eat 근데 eat은 야금야금 씹어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뭔가 새로운 걸 먹어볼 때는 try로만 가주세요 did you try did you try it 이렇게 did you try it 굳이 전에라는 뜻을 쓰고 싶다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 좀 더 뭔가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영어를 알려주면 댓글이 막 이게 틀린 영어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은 완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딱 딱 세 개 맞추는 연습만 빠르게 계속하면 돼요 이런 연습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너 점심값 안 냈잖아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너 점심값 안 냈잖아 안 냈다가 뭐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돈을 내는 거는 여기 우리나라 말로 내다입니다 내다 돈을 내거나 전기세를 내거나 가스비를 내거나 점심값 뭔가를 내는 거는 무조건 페이를 씁니다 우린 페이 지불하다 이렇게 외우니까 이게 표현이 죽는 거예요 사실 지불하다라는 뜻 별로 안 써요 너 점심값 어제 안 내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페이는 지불하다로만 알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다 하는 건 다 페이에요 비용을 낼 땐 다 페이입니다 근데 점심값 냈어 하면 냈어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 내 did you 그 다음 동사 써보세요 페이 점심값 런치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d you 페이 런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페이가 뭔가를 내는 거예요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걸 내지 않으면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4를 써줘요 내가 돈을 내요 돈은 직접적으로 내는 거죠 pay money 계산서를 냅니다 직접적으로 그 계산서 내는 거예요 pay the bill pay the bill 근데 점심은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다 해서 did you pay for lunch did you pay for lunc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정말로 이 동사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한국말과 연결시키는 연습 저와 함께 하면 돼요 아마 유튜브 중에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야 돼 너 점심 거 안 내고 도망갔지 너 도망갔지 일단 도망가다 이거 도망가다 얘도 여러분 도망가다를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도망가는 거는 걸어가요 뛰어가요 뛰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띕시다 run 뛰는 거예요 그럼 뛰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run away 라고 해요 이게 멀리 떨어지면 away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서 홈 경기가 있고 away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away 하면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run away 도망가다 도망가다 얘를 run away 도망가다 이렇게 해오지 마시고 도망가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일단 도망가려면 띕니다 뛰죠 run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네 away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제가 남친이랑 싸웠어 남친이랑 싸운 다음에 걔 꼴도 보기 싫어 걔 만나기 싫은 거죠 그 순간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생까고 갑니다 이때 도망갔다라고 쓰기에는 좀 그래 난 도망가지 않았거든 그쵸 이럴 때는 걔 그냥 가버렸어 야 말도 없이 싸우고 나서 그냥 내 남친 있잖아 그냥 가버렸어 얘기도 없이 갔어 이렇게 가버렸다는 일단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뛰어가지 않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걸어야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보다 walk away 동사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버렸으면 gun 이런 거 하면 실종된 겁니다 진짜로 gun 사라져버렸어 이런 게 아니다 walk away you know what I argued with my boyfriend yesterday and he just walked away 이해가시죠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50대 60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왜 또 왜를 빼줘 또 돈 잃어버렸어 또 지갑 잃어버렸어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또 지갑 잃어버렸어 바꿔보시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버렸어 라는 표현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과거 그럼 뭘로 시작했나 그렇죠 did you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오랫동안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분 영어 공부 그냥 나의 쾌락을 즐거웠기 위해서요 상대방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공부합니까 당연히 얘기하고 싶죠 해외에 나가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 방법을 바꾸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즐겨야 됩니다 버렸어? 또 잊어버렸어 did you? 통사 잃어버리다 lose 여기 나와야 된다 뭐를? 지갑 wallet 근데 영어는 여러분 되게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언어라 했죠? 누구의 지갑이에요?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70대 나이가 더 들수록 영어 공부를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말에 정말로 많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갑 또 잊어버렸어 라는 말을 편하게 나와 우리는 한국말에 집착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갑을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은 아 이게 누구 지갑인지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생각해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생각해서 얘기해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지갑은 지갑이야 뭔가 생각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꾸 빼먹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did you lose wallet again?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영어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did you lose your wallet? 이렇게 얘기해라 또니까 again? 요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지금 즉각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끊다 행업이라고 해요 행업 이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혼자서 공부하면 영어가 힘든 게 행업 전화를 끊다 행업 전화를 끊다 디디라서면은 까먹습니다 아이고 500원 주고 까먹었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행은 거는 거예요 어디다 거는 거예요? 위에다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기가 이거 사진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공중전화기가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걸다 행업 전화를 끊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너 전화 왜 끊었어? 전화 왜 끊었어? 한번 바꾸면 그렇죠? 일단은 왜 부터 영어는 무조건 나요 why 끊었어 라는 뜻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과거에 did you 여기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주어까지 그 다음 동사가 필요합니다 끊다라는 동사 걸어서 끝내 행업 뭐를 서로 알고 있는 전화니까 the phone 이렇게 why did you hang up the phone?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 시제 공부할 때 동사의 3단 변화 막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단 변화 외우는 거 특히 막 이런 거 있죠 break broke broken 이게 동사의 3단 변화 형태가 달라 a, b, c 형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 얘와 얘는 솔직히 동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건 얘는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동사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동사의 3단 변화라니까 이걸 동사로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핸드폰 고장 났으면 my phone broken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얘와 얘를 두 개만 일단 외우세요 무조건 그래도 빨리 3단 변화 표보고 외우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돈을 숨겼다 이거 바꿔볼까요 나는 너의 돈을 숨겼다 어떻게 말해요 나오나요 여러분 3단 변화 많이 공부했는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I hit your money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형은 여러분 순발력입니다 너 왜 내 돈 숨겼어 바꿔보세요 그렇죠 왜니까 why 과거네 need you 동사 여기는 hide hid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 얘 자체가 과거라는 시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지 과거 쓸 필요 없죠 원래 그대로 쓰면 돼요 좋아요 문법적으로 공부하되 연습을 많이 해다 why did you hide 누구 돈 내 돈이니까 my money 이렇게 why did you hide my money 괜찮 이해가죠 여러분 너는 시간을 나한테 내지 않았어 넌 나한테 시간을 내지 않았어 바꿔보세요 그렇죠 시간을 내다 이게 뭐지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다라는 말은 뭐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 나에게 do a you 만들지 않았어 didn't make 뭐를 time 누굴 위해 for m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 연습 여러분 솔직히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연습은 여러분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앞에 부분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초보자들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뭔가 숙제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잡고 싶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잡아야 돼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혼자서 재미없지만 혼자서 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프랭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유료결제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잡으면은 학원을 가거나 스터디클럽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도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잡자 우리 근데 좀 내가 온라인 강의로 할 때는 약간 느낌이 혼자 하는 게 조금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저희 전화 영어 1대1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숙제 내드리고 강의 보고 그거 확인해줘요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루에 15분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직접 확인을 해드립니다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 전화 영어 조금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들이 다 정규직여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한 달에 24만원이지만 확실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가보시죠 여러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듭니다 저를 믿고 지금 한번 시작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학원에 오고 싶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저희 팀 영어는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